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KBR 리그 선도 SK가 시즌 2승을 달성한 에이스 김광연을 앞세워 하나를 꺾고 단독 선두를 실주했습니다. 이정창 기자입니다. 김광연은 1회 원아웃 만루에서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2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비마다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광연이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며 석점을 내준 사이 타선은 응집력을 발휘하며 에이스를 도왔습니다. 3회 초 선두 타자인 최항부터 정이훈까지 5타자 연속 안타를 치는 등 순식간에 5점을 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8회 로맥의 쐐기 홈런을 더해 SK가 하나를 8대3으로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 두산은 린드블럼이 전 소속팀 롯데에 한 점만 내주고 잘 던진 덕분에 3대1로 승리하며 3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키움은 포수 박동원이 시즌 첫 경기에 나선 가운데 안우진의 호투를 앞세워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동안 KT에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안우진은 시즌 첫 승을 챙겼고 박병호는 시즌 3호 홈런을 포함해 4차례나 출루하며 4대2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LG 선발 윌슨에 묶여 6회까지 5대0으로 밀렸던 삼성은 7회 단순에 동점을 받는 뒤 8회 LG 신인 정우영의 복구 때 상무 주자 구자욱이 홈을 밟아 6대5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연장 접전 끝에 N 씨를 2대1로 꺾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이 정찬입니다.